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차라리 갈까요?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왼쪽. 네, 됐습니다. 네, 인사를. 네, 들어보라 하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ULV, FIX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네, FIX의 무대가 정말 큰 화제가 됐었죠. 오늘 가요 대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 어, 이번에도 좀 확실한 컨셉으로 무대를 준비했고요. 네. 어,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걸쳐서 나온 가장 컨셉츄얼한 무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큰 인사하고 FIX는 네, 보내주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ULV, FI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네, 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고마워요. 자, 바로 네, 다음 분은요. 네, 아시아 크리스. 네.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왼쪽. 네, 왼쪽. 네, 됐습니다. 네, 인사를. 네, 태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ULV FIX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네, FIX의 무대가 정말 큰 화제가 됐었죠. 오늘 가요 대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 네, 이번에도 좀 확실한 컨셉으로 무대를 준비했고요. 네. 어,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걸쳐서 나온 가장 컨셉츄얼한 무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큰 인사하고 FIX는 네, 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ULV FI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네, 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